안녕하세요. 알렉사 센트 알렉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퍼펌드 말리는 프랑스의 니치하우스로 고급스러운 밭들과 향이 정말 매력적인 하우스인데요. 이 향수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꽤 높은 인기와 함께 퍼펌드 말리 향수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저번에 소개한 퍼펌드 말리 남성 라인에 이어서 여성 라인 향수 7종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펌드 말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니치하우스 중 하나인데 과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우스의 여성 라인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을 하여서 준비를 해보았구요. 소개하는 순서는 제가 제 아내에게 추천하고 싶은 순서대로 리스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리스트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럼 먼저 7위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위는 달콤한 화이트 플로럴, 특히 오렌지 블러썸의 향이 돋보이는 이 사퍼나드가 차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퍼나드는 처음에 오렌지 블러썸의 굉장히 부드러운 화이트 플로럴의 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3노트에서는 오렌지와 배의 과일 향이 주를 이루면서 굉장히 달콤한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크리미하고 달콤한 향이 조금 과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또 배의 프레쉬한 느낌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퍼펌드 말리 두 개의 힘은 느낄 수는 있었지만 이 달콤하고 크리미한 향이 그렇게 큰 거부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구요. 시간이 지나서 미들노트로 가면 탑노트에 있었던 달콤한 푸르티한 향들은 일랑일랑의 달콤한 꽃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더욱더 풍부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들노트에서는 적당히 달콤한 꽃향과 함께 살짝 파우더리한 꽃향도 느껴지면서 여기서 느껴지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돋보였었는데요. 향이 살짝 클래식한 면도 보이기는 하였지만 또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지는 않았고 살짝 젊은 느낌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잔향으로 갈수록 엠보와 바닐라에서 오는 관능적인 느낌이 더해지면서 이 깨끗한 오렌지 블라썸의 향에 조금 더 센슈얼한 향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미들노트에 있었던 부드럽고 달콤한 오렌지 블라썸의 향이 좀 더 관능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잔향으로 은은하게 남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파나드는 한마디로 달콤한 오렌지 블라썸과 그리고 바닐라의 관능미가 돋보이는 향수였는데요. 특히 이 오렌지 블라썸이 원래 살짝 애니멀릭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노트인데 이 향수는 오렌지 블라썸 두 개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한 텍스처를 잘 살리였으면서 또 굉장히 깨끗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깨끗한 스타일의 오렌지 블라썸의 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점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다만 이 향수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향은 정말 괜찮았지만 조금 유니크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또한 오렌지 블라썸이 메인이 되는 향수 중에서는 릴라보의 플레르도랑저 27 같이 더 좋은 향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향수는 7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위는 달콤한 꽃향과 그리고 깊고 어두운 파출리의 우디향이 돋보이는 달씨입니다. 달씨는 향을 한번 맡아보면 처음에는 조금 프레시한 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달콤한 이 향수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활기차면서 발랄한 느낌으로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향은 곧이어 장미의 발사믹한 느낌과 함께 자스민의 향이 올라오면서 향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섬세하면서 또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장미의 향이 많이 돋보였었는데요. 장미 특유의 꿀같은 발사믹한 느낌과 함께 탑노트에 있었던 시트러스 노트와 굉장히 좋은 조합을 보여주면서 프레시하지만 또 부드러운 꽃향을 느낄 수가 있었구요. 베이스 노트에 있는 파출리의 깊은 우디향이 이런 꽃향을 서포트를 해주면서 더욱더 풍부한 볼륨감과 함께 센슈얼한 느낌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향으로는 머스크의 향이 앞에 있었던 부드럽고 달콤한 꽃향을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조금 더 관능적인 느낌까지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파출리의 깊고 어두운 우디향도 강해지면서 살짝 우디한 느낌으로 잔향이 남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시는 프레시한 시트러스와 달콤한 꽃향, 그리고 깊고 어두운 파출리의 조합이 매력적인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에서는 아름답고 관능적인 꽃향도 좋았었지만 파픔드 말리 두 개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구요. 프레시함에서 오는 약간 깨끗한 느낌과 함께 부드럽고 달콤한 꽃향에서 오는 여성적인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었던 향수였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 향수는 구성도 그렇지만 향도 샤넬의 코코 마드모아제와 살짝 비슷한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달콤하고 로맨틱한 장미와 어두운 파출리의 조합이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졌었는데 이 두 향수의 차이가 있었다면 샤넬의 코코 마드모아제는 샤넬 특유의 파우더리함과 그리고 고급스러움에서 오는 살짝 성숙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달시는 이에 비해서는 조금 더 프레시하고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넬의 코코 마드모아제 같이 달콤한 꽃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시향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구요. 달콤한 향을 싫어하시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달콤함이 그렇게 큰 거부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데일리로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오피스에서 사용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5위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들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향수는 검은색 밭들이 정말 매혹적인 아탈리아입니다. 이 아탈리아는 플로럴 우디 머스크 계열의 향수로 살짝 클래식한 느낌을 가지고는 있으나 또 동시에 퍼퓸드 말리 특유의 굉장히 세련된 여성미를 느낄 수 있었던 향수였는데요. 이 향수는 비터 오렌지의 살짝 씁쓸하면서 달콤한 프루티의 향과 함께 살짝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특이한게 인센스의 살짝 스무키한 향이 이 파우더리하고 달콤한 향에 입혀지게 되는데요. 이 인센스가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좀 더 투명한 느낌과 함께 전혀 매쾌하지 않고 거부감이 들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센스가 미스테리한 느낌을 살짝 더해주면서 센슈얼한 첫 인상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선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향수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리스의 향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아이리스의 살짝 흑내함 같은 풀이 같은 느낌이 탑노트에 있었던 인센스와 굉장히 좋은 조합을 보여주면서 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잘 다듬어지고 깨끗한 파우더리함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 두 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너무나 잘 받을 수가 있었고요. 아이리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노트이기도 하였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깨끗한 파우더리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점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미들 노트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이 아이리스의 파우더리한 향과 함께 또 오렌지 블라썸의 부드러우면서 풍부한 꽃향도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 오렌지 블라썸의 향이 전체적인 향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다듬어 주는데 화이트 플로를 특유의 관능적이고 센슈얼한 이미지까지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향에서는 좀 더 부드러워진 향과 함께 관능적인 느낌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었던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파우더리함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또 여기에 더해진 머스키함에서 느껴지는 센슈얼한 잔향으로 남는 것이 이 향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탈리아는 아이리스와 오렌지 블라썸 그리고 머스크의 조합인 향수로 파우더리함에서 오는 클래식하면서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우아하고 센슈얼한 느낌이 매력적인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는 파우더리함이 강해서 조금 클래식한 이미지와 함께 조금 성숙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퍼품드 말리 특의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정말 잘 표현을 하여서 그렇게 클래식하고 올드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탈리아의 검은색 바트처럼 고급스러움이 강조가 되어 있으면서 아이리스 특의 파우더리함을 또 모던하게 잘 표현한 향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주얼한 데일리 의상이라도 어울리지만 품위가 있으면서 우아한 이미지를 주기에 정말 좋은 향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리스 특의 파우더리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시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퍼품드 말리의 여성 라인 중 가장 최근에 나온 향수인 이 까실리입니다. 까실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퍼품드 말리의 향수 중 가장 젊은 느낌을 가진 향수로 여기서 오는 발랄한 느낌이 정말 매력적인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는 향을 한번 맡아오면 처음에 굉장히 발랄하고 예쁜 장미의 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장미 두 개 살짝 발사믹하고 꿀 같은 느낌도 가지고는 있지만 레드 커런트에 살짝 새콤한 향이 더해지게 되면서 향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줄 뿐만 아니라 탑노트에서 프레쉬하고 달콤한 꽃향을 선사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예쁜 꽃향에 자두의 향이 입혀지면서 더욱 더 밝고 생기있는 미들노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미들노트에서는 미모사와 그리고 프랑지판이의 달콤하면서 풍성한 꽃향이 더해지게 되면서 향을 좀 더 깊고 풍부한 볼륨감을 더해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프루티플로럴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레드 커런트와 자두에서 느껴지는 새콤함이 프레쉬함을 더해주면서 살짝 톡톡 튀는 듯한 발랄한 에너지와 함께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까지 선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노트로 갈수록 향이 좀 더 깊어짐과 동시에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달콤한 향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부드럽고 달콤한 바닐라의 향이 강조가 되어 있었는데 딱 이 향수의 파틀의 색처럼 살구색이 떠오르는 크리미하고 달콤한 꽃향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굉장히 발랄하고 생기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베이스노트에 있는 바닐라와 샌더루드 그리고 톤까빈의 향까지 합쳐져서 더욱더 크리미하면서 관능적인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던 향수였습니다. 카실리는 플루티플로롤이라는 젊은 느낌이 강한 향수이지만 또 오리엔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오는 센슈얼한 반전이 정말 매력적인 향수였는데요. 저는 이 향수에서 특히 자두와 꽃향의 조합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는데 너무 달지도 않고 또 너무 씨지도 않은 향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꽃향의 향이 정말 너무나 매력적이었고요. 프루티플로롤이라는 젊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미들노트부터 시작되는 파워더리함과 함께 그리고 베이스노트에 센슈얼한 관능미의 반전이라는 그런 컨트라스트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클래식과 모던함이 공존하는 듯한 그런 느낌과 함께 퍼퓸드 말리특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향수였고요. 데일리부터 데이트까지 정말 여러 상황에 어울리는 다재단능한 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구색이 떠오르는 듯한 정말 발랄하고 예쁜 꽃향을 가진 향수로 이런 젊은 느낌의 플로롤한 향수를 좋아하시는 20대부터 30대 여성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입니다. 다음으로 3위는 카시엘리와 마찬가지로 프루티플로롤의 조합을 가지고는 있지만 좀 더 프레시하고 투명한 느낌이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느꼈었던 향수인데요. 바로 멜리오라입니다. 멜리오라는 처음에 향을 맡아보면 베리 특유의 살짝 새콤하면서 달콤한 과일향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곧이어 베리가 가지고 있는 살짝 젠같이 진득한 느낌과 함께 장미의 발사믹한 느낌이 너무나 좋은 조합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장미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베리와 장미라는 프루티플로롤의 계열에서 오는 조금 젊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프루티플로롤 계열 특유의 순수하고 발랄한 향을 일랑일랑의 달콤한 향이 좀 더 서포트를 해주게 되면서 예쁜 꽃향의 느낌을 정말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노트에서는 바닐라의 달콤함과 그리고 머스크의 포근한 향이 더해지면서 잔잔하지만 여전히 새콤달콤하고 아름다운 꽃향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때 잔향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다른 퍼퓸들말리의 향수들은 보통 바닐라 베이스에 조금 달콤하고 무거운 향으로 끝났었는데 이 멜리오라는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과 함께 은은하면서 포근한 플로롤과 그리고 머스크의 조합으로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예쁜 꽃향을 잔잔하게 끌어가 주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멜리오라는 퍼퓸들말리의 향수 중 가장 예쁘고 순수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향수였는데요. 그런데 이 향수가 조금 독특한게 프루티플로롤 계열에서 오는 젊은 느낌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퍼퓸들말리 두 개의 세련된 느낌과 함께 전 연령에 어울리는 듯한 그런 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이 향수는 미들노트부터 잔향까지가 정말 좋은데요. 특히 이 미들노트에서는 탑노트에 있었던 베리의 상큼한 향과 함께 아름다운 꽃향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세련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잔향에서는 바닐라의 센슈얼한 느낌도 가지고 있지만 머스크의 포근한 향이 줄을 이루면서 앞에 있었던 예쁘고 굉장히 아름다운 향을 쭉 잔잔하게 이어주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이 전체적으로는 엄청 유니크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었으나 가벼운 플루티플로럴 계열에서 오는 순수하면서 예쁜 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아름답고 센슈얼함까지 겸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는 프레셔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과 여름에 데일리나 가벼운 데이트용으로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향수이고요. 퍼품드 말리 입문용으로도 정말 괜찮은 향수이니 기회가 되신다면 꼭 시향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2위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트 중 하나인 튜베로즈가 주인공인 향수인데요. 이 향수는 순백의 밭들이 정말 매력적인 새드베리입니다. 새드베리는 만다린의 프레쉬하고 달콤한 향으로 시작을 하는데 곧이어 라벤더 향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이어 이 향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튜베로즈의 향이 크리미하게 올라오면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는 튜베로즈 특유의 굉장히 농염하고 관능적인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자스민의 살짝 프레쉬한 느낌과 함께 정말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절묘한 무게감과 크리미함을 느낄 수 있었던게 너무나 매력적인 향수였습니다. 그리고 미들노트에서는 이런 향에 아이리스의 고급스러운 파우더리함까지 더해지면서 화이트 플로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드럽고 센슈얼한 여성미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동시에 깨끗하면서 우아한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던 향수였습니다. 새드베리는 순백의 바투처럼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우면서 또 튜베로즈 특유의 관능적인 느낌이 너무나 매력적인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는 너무 클래식하지도 그렇다고 또 너무 젊지도 않은 절묘한 밸런스와 함께 깨끗하고 기품이 느껴지는 화이트 플로의 향이 너무나 돋보였었는데요. 특히 이 향수의 메인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튜베로즈가 굉장히 농염하면서 퇴폐적인 느낌과 함께 애니멀릭한 느낌까지 가질 수 있는 향수였는데 이 향수에서는 살짝 인돌릭함을 느낄 수는 있었으나 튜베로즈의 끝판왕인 프레드릭말의 카날플라워와 비교를 하면 조금 프레쉬하면서 가볍고 그리고 깨끗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새드베리는 튜베로즈와 그리고 다른 노트의 절묘한 조화로 여기서 느껴지는 우아하면서 고급스러운 향이 너무나 인상적인 향수였고요. 여기서 오는 기품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향도 정말 좋았었지만 화이트 플로의 두 개 모관적이고 관능적인 향도 정말 잘 살아있기 때문에 2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화이트 플로의 계열의 향수들 좋아하신다면 이 새드베리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퍼품드 말리의 여성 향수 중 대망의 1위는 레이튼과 같이 퍼품드 말리하면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이 델리나가 사질하게 되었습니다. 이 델리나는 리치와 장미라는 푸르티 플로의 조합을 가지고 있지만 살짝 스파이시하면서 이와 컨트라스트를 이루는 벨베티한 텍스처가 너무나 매력적인 향수입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면 이 향수는 처음에 루버브에 살짝 스파이시하지만 프레시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새콤한 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곧이어 달콤한 리치의 향도 느껴지면서 이런 향에 좀 더 생기를 불어넣고 있고요. 그 뒤로 풍부한 장미의 향이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답게 피어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장미의 로맨틱한 느낌과 함께 굉장히 우아하고 기품이 있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이 프레티 플로에서는 살짝 젊으면서 예쁜 느낌도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델리나는 장미의 향이 줄을 이루면서 정말 로맨틱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뒤로 올라오는 바닐라 머스크의 조합에서 오는 관능적인 느낌까지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델리나에서 이 장미향이 정말 좋았었는데 이 장미향이 붉은색의 클래식한 장미향보다는 델리나의 바틀색처럼 핑크색 장미향이 떠올랐었는데 이 핑크색 장미에서 느껴지는 예쁘면서 젊은 느낌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고요. 이 장미의 향이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장미의 입처럼 굉장히 벨벳티한 느낌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굉장히 크리미한 텍스처와 함께 장미의 발사믹함과 그리고 앞에 있었던 스파이시 노트와의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인상적인 향수였고요. 마지막으로 베이스 노트에서는 캐시미어 우드와 함께 머스크가 좀 더 깊은 깊이감과 그리고 볼륨감도 더해주게 되는데 아름답지만 또 센슈얼한 느낌까지 더해주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던 향수였습니다. 델리나는 퍼퓸드 말리의 가장 유명한 향수인 레이튼과 비슷한 포지션의 향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향수는 프레디릭 말의 포트레이트 오브 레이디처럼 정말 유니크한 개성을 지닌 향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뛰어난 향과 함께 어느 정도의 유니크함 그리고 퍼퓸드 말리 특유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었던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는 특히 장미의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향도 너무나 좋았었지만 리치 특유의 상큼하면서 달콤한 향이 이 장미와의 조합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향에서는 캐시미어 우드가 이런 전체적인 향을 굉장히 부드럽고 벨벳같이 잡아주는데 이때 잔향이 정말 미쳤습니다. 그래서 델리나는 향이 진짜 좋습니다. 퍼퓸드 말리의 여성 라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였는데 제가 직접 시향과 착향을 해보니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향수는 장미향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할만한 향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또 남성분들이 좋아할만한 캐릭터를 정말 많이 지닌 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퍼퓸드 말리 향수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1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혹시 퍼퓸드 말리 향수들을 접해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 델리나는 꼭 한번 시향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니치하우스인 퍼퓸드 말리의 향수 중 여성 라인 향수 7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퍼퓸드 말리의 여성 라인 향수들은 대체적으로 바닐라가 베이스가 되는 오리엔탈적인 느낌을 공통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다양한 플루론 노트로 변화를 주어서 각 향수마다 다른 개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퍼퓸드 말리가 추구하는 클래시카 모던한 향의 조화와 퍼퓸드 말리 특유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여전히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었는데요. 다만 제가 느끼기에 퍼퓸드 말리의 여성 라인들은 조금 향이 강하기도 하지만 달콤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가볍고 은은한 향이나 아니면 딥테크같이 자연에 가까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향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아니면 주는 이미지가 조금 성숙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10대 분들보다는 좀 더 20대 초중반부터 사용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하우스입니다. 이전만 아니라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우스였고요. 5인 아탈리아부터 까실리, 멜리오라, 세드베리, 그리고 델리나는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 제 아내를 위해서 본품으로 사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인 향수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까실리, 멜리오라, 그리고 델리나는 퍼퓸드 말리 향수들 중에서 조금 호불호가 적을 향을 가지고 있으니 퍼퓸드 말리에 입문하고 싶으시다면 이 세 향수로 시작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나머지 향수들도 향이 나쁜 게 아니니 만약에 외국에 갈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매장에 들리셔서 향수를 시향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외국에 가시기 힘드시다면 이 디스커리 키트 정말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